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 바로 기아의 오아비 더 마스터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차량은 새로 가져왔어요. 4월 15일에 입고가 됐어요. 새로 가져왔고, 현재 지금 3,120만원에 실시간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21년식이고, 7만 5천km밖에 안 탔어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이 차의 신차가격은 놀러지 마세요. 4,855만원. 7인승 무대입니다. 7인승. 플랜티넘 등급 3,120만원에 팝니다.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상품화를 하고 있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은 4% 렌티력이 있음. 안전 무사고, 미세누어 하나도 없음. 깨끗하죠. 자, 이 차량은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일단 좀 기다리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대신 아마 하얀색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고통풍시트, 전동트렁크,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1인신조 당연히 좋고요. 현재 지금 모아비 마스터 차량이 무려 60대 정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대씩 제가 볼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잘 골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밀러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 모델은 마스터즈 그래비티예요. 마스터즈 그래비티. 7인승이고, 거의 풀옵션입니다. 자, 이 차 신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자, 21년식 모델이고, 주행거리가 고작 6만 킬로. 그리고 멋진 블랙 휠. 멋지죠. 자, 이 차의 신차가는 놀라지 마십시오. 굉장히 비쌉니다. 무려 5,890만 원. 굉장히 비싸죠. 7인승 마스터즈 그래비티 등급. 썰루프 추가했고요. 블랙으로 렉시콘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검정색이라 굉장히 예쁘죠. 지금. 거의 뭐 윤기가 광이 굉장히 잘 납니다. V6 엔진이 탑재한 아주 멋진 차량. 자, 외관 자체가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뭐랄까, 약간 탱크 분위기죠. 탱크 같죠. 하지만 막상 타보시면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굿이죠. 굿굿. 견줄만한 차량 SUV가 대한민국에 거의 뭐 없죠. 펠리세이드 정도밖에 없는데 굉장히 멋진 차량입니다. 그래도 SUV라고 한다면 뭐 무합이죠. 이번 차량 보시면 4륜구동의 마스터즈 그래비티 그리고 3,750만원, 6만키로. 21년식 4월 12일에 가져왔죠. 외관 어때요? 외관. 거의 뭐. 거의 로봇 같아요. 로봇. 탱크죠. V6 싱글 터보 엔진. 그리고 복합연비는 9키로입니다. 그리고 보속에서는 11키로, 12키로까지도 나옵니다.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경유라서 좋죠. 체크무늬, 펄팅이 들어간 멋진 검정 가죽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드라이머 모드 기능 들어갑니다. 4륜구동의 핸들 열선, 전방 가죽 센스, 카메라, 오토홀드 기능. 커플드 2구. 파워트렁크. 솔로프. 핸드업 디스플레이. 멋진 우드가 굉장히 리얼하죠. 우드.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어라운드 비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긍정하죠. 만족할 만한 힘. 자, 그런 차죠. 엔진 성능, 디자인, 희소성. 장고장 없는 뭐, 엄청난 4륜구동. 그런 차량이죠. 굉장히 승차감 때문에 많이들 주변에서 만족을 하시죠. 꼭 한번 타보세요. 7인승입니다. 통능 점검. 자, 매연 3% 그리고 안전무사고. 자, 미세니어 하나도 없죠. 정말 깔끔합니다. 자, 차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요. 장고장도 지금 거의 없죠. 기름 조금 먹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쁘죠, 상당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외제차 같지 않나요? 수입차 같은 느낌이죠? 자, 수입차 같은 느낌으로 국산차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차입니다. 다음 모델은 2940만원, 3000 이하에서 한번 볼게요. 자, 멋진 시트가 또 하바나 브라운 시트. 체크무늬가 들어갔죠. 자, 컬팅이 들어간 차량. 4륜구동의 마스터지 등급. 완전 무사고. 21년식. 자, 127,000km. 2940만원. 이 차의 특징은 또 1인 소유입니다. 1인 소유. 사이드 스텝, 이슴. 자,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아, 크글이 색상이죠. 외관은 4월 12일에 가져왔습니다. 자, 2008년도 모아비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금 2024년 모아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네 번째 모아비죠. 세 번째 모아비죠. 세 번째 모아비. 4%, 매한 4%. 무사고, 완전 무사고. 미세니어 없음. 굉장하죠. 무게감, 합리적인 소음품 가격대. 굉장히 쌉니다. 소음품 가격대도 싸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자, 그 차량. 여자분들도 많이 타십니다, 모아비. 한 번 전화 주세요. 차량 설명 드릴게요. 자,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하이패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멋진 우드 그레인. 끝내주죠. 자, 그리고 브라운. 브라운.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도 괜찮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시트가 약간 좀, 때가 좀 탔어요. 때가. 이 부분은 스팀 세차, 이마트에서 스팀 세차를 맡기시면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제가 한 번 맡겨봤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이 차량, 좀 아쉽지만 시트가 좀 아쉽죠? 다음 차 볼게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이 차량 보겠습니다. 2,999,000원. 3,000이죠. 3,000. 4릉구동의 마스터즈. 검정색입니다. 4월 9일에 가져왔습니다.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차만 제가 가성비 좋은 차. 연식 대비 가격, 성능 뭐 그런 거 다 봐야죠. 가격 대비 좋은 거. 전반적으로 훌륭한 차. 튼튼하다. 그런 차. 그런 차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터프한 느낌이 있는 차. 바로 모아비 더 마스터. 성능 점검 볼게요. 4% 좋아요. 그리고 멘트 이력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죠?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세부 상태가 아주, 아주 양화죠?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디젤치고는 정말 조용한 편이에요. 한 번 타보시면 알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SUV. 멋있죠? 6기통의 디젤 매력 한 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차량. 헤덥 디스플레이, 아웃 트렁크, 자, 기본적인 옵션들, 썰루플은 추가한 겁니다. 자, 뒷좌에서 통풍 열선 시트 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멋진 컬템 검정 시트죠? 좋습니다. 검정 시트 때도 안 타고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투톤으로 된 프롱 바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우드 그레인이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탱크 느낌의 모아비 마스터. 연비만 조금만 더 좋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뭐 9km 나오니까 9km면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벌리 보다는 훨씬 좋죠. 이 차량 2,999만 원. 이 차량 6인승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있어요. 썰루핀고요. 어런도 뷰 있습니다. 자, 괜찮죠? 4RM 구동됩니다. 추천 드릴게요. 이거 사야 돼요. 무조건 저런 차는. 자, 그리고 이런 느낌. 3,000 넘는 거. 3,600만 원. 색상도 조금 애매한 차. 이런 색상은 좀 애매하죠? 일단은 저는 비추천. 색상 때문에 저는 조금 비호감이네요. 색상도 좋아야 돼요. 중고차는.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좋은 차 사야죠. 자, 다음 차량은 이 차는 좀 그렇고요. 이 차량 볼게요. 이 차량은 3,779만 원. 가격대는 3,000 후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주행거리가 8만 8,000km고 21년식 모델이라서 조금 메리트가 있죠. 검정색 바디. 컬팅 검정색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좀 아쉽지만 좀 애매하네요. 많이 달았네요. 많이 달았어요. 지금 타이어 바로 교체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이패스 있고요. 컨닉트 옵션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윗그럼방지 들어갑니다. 비탈방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들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커플도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들어갑니다. 오토홀드 기능, 4륜고등 핸들렬선, 카메라, 드라이버 모드 기능 전부 다 들어갑니다. 마스터지 등급이고 드라이버 와이즈 HUD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연식이랑 주행거리 칭찬하고 싶네요. 매연 3% 렌트력 있음 두 개 판금 있네요. 좀 아쉽지만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 차량 일단 가격대 조금 더 쌌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차량 일단은 차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할게요. 다음 차 4,000 넘는 거는 제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4,000 넘는 건 다음 차량은 바로 2,830만 원 오 가격대 좋아요. 3,000 이하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썰루프가 있고요.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휠이죠. 아크색상이죠? 휠이 굉장히 이쁘죠? 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면 캠핑 가실 때 모아비 더 마스터 끌고 가시면 정말 좋아하죠. 아이들이 정말 신나합니다. 사이드 스텝 2승 자 4륜구동의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프레임 마디 자체가 굉장히 개선됐기 때문에 승차감이 막상 타보시면 진짜 조용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 스펙이면 BMW X5 랑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X5 보다는 그래도 모아비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워젠 머플러 듀얼 머플러가 되어있죠. 그리고 7% 매연 7% 렌트에 7%도 좋은 편이에요. 도어 교환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기사항이 없죠.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4월 5일에 가져왔어요. 이런 날짜도 좋고요. 파워트렁크 있음 썰루프 있음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검정색 시트 들어갑니다. 펄팅은 빠졌죠. 펄팅이 좀 빠져서 조금 밋밋하죠. 대신 가격은 많이 쌉니다. 이 차량 무조건 사세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다음 차 4천 넘는 차 와우 4,290만원 이거는 제가 패스 일단 4천 넘으면 너무 부담돼요. 이 차는 보겠습니다. 3,490만원 이건 볼게요. 4월 3일에 가져왔죠. 그리고 마스터죠. 1인 소유 차량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어떤 색상 검정바디 괜찮죠. 검정바디 색상이고 일단 뭐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 번호가 4,000번이에요. 보시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4,000번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보통 앞좌석은 승차감 굉장히 좋고요. 뒷좌석은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안 좋다는 점 모든 차가 다 그렇겠지만 모아비도 역시나 좀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실내가 그렇게 넓은 편은 또 아닙니다. 모아비의 단점을 말한다면 이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여기 공간이 무릎 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막상 타보시면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열선 통풍 들어갑니다. 양쪽에 다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모드 기능 스포츠 노멀 에코 다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연비가 좀 차이가 나겠죠. 오토밀드 기능 4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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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감지 센스 카메라 퀄팅 들어갔죠. 시트에 멋지게 퀄팅 들어간 모습 트렁크의 모습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워크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죠.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괜찮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검정색이고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3,490만원 매운 5% 관리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깨끗하죠. 좋잖아요. 이 정도면 아주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또 다음 차 너무 비싸진 않은 차만 볼게요. 너무 비싸면 부담되죠. 이 차량 어떤가 한번 볼까요. 왠지 좀 너무 싸네요. 2,889만원 3월 26일 3월 말에 가지고 왔습니다. 11만 킬로 그리고 신차가는 5,275만원 내려간 신차가가 5,300입니다. 가격이 현재 중고차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2,889만원 신차값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오프로드 험지 주행하시는 분 자 바디 온프레임 방식의 SUV 바로 대표 변경된 인테리어 바로 요렇게 모아비 더 마스터 요런거 한번 타보세요. V6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굉장히 가성비 좋은 SUV 차량이라는 점 자 매운 2% 렌트력 있음 그리고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아니고 여기 아쉽지만 트렁크 교환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딱 받은 거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살짝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미세누이는 현재 하부 상태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가성비 좋죠. 높은 출력 승차감 좋고요. 안정성 주행성 아주 뛰어납니다. 괜찮죠. 요런 차량 어떤가요. 2,889만원 3,000 이하에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졌어요. 엄청 쌉니다. 요런 거 괜찮잖아요. 타이어 70% 남았습니다. 트레드는 파워트렁크 있음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차 볼게요. 너무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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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은 제가 뺄게요. 너무 비싸면 좀 그렇죠. 4,000 넘는 차들이 좀 매장에 오시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얀 색상 한번 볼까요? 하얀 색상 한 대도 안 본 것 같은데 요 차량 3,600만원 4륜구동의 마스터즈 보시면 이 차량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승용점감 매연 4%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트렁크 교환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 교환 요 정도는 뭐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가성비 괜찮죠? 자 자동차 세부 상태 양호합니다. SUV 중 6기통 괜찮죠? 디자인에 한번 반해보시면 아마 구매의 의사를 느끼실 겁니다. 직접 시운전이랑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운전 정말 멋있게 깔끔하게 아주 질리도록 시운전 해드릴게요. 아주 막 무섭게 느낄 겁니다. 세게 저희가 밟아드릴게요. 아주 그냥 저기서 막 박습니다. 위험하게는 안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4륜 구동의 마스터리 등급 3,600만원 20년씩 7만 3천키로 3월 14일에 가져왔어요. 하얀색 바지 차량이고 하바나 브라운에 컬팅이 들어갔습니다. 멋있죠? 성능장면 보시면 이거 하나 봤죠? 그리고 타이어 오 80% 이상 남았고요. 파워프렁크 하이패스 뒷좌석 통풍시트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핏업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이 좀 많은 편이죠. 자 요정도 옵션 차선이탈 자 반절까지 다 되죠. 괜찮죠? 보시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반절이 됩니다. 자 요 차량 마스터즈 추천할게요. 요정도면 차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이드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꽤 쓸만한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무조건 추천할게요. 다음 차 제가 하얀색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싼 하얀색 바디가 좀 많은 편이네요. 지금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60대 있습니다. 60대 혹시라도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 구경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저희가 구매 안 하셔도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 또한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엔지 미션 1년 보증 1만 킬로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보증하고 있다는 점 국내 위일한 서비스죠. 그만큼 저희가 자신감 있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전화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좋은 차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차량 새로 들어온 차량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에서 저희가 항상 차량 추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